그렇죠.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후보 가운데 호남의 마음을 얻지 않고 대통령이 된 후보는 없습니다. 그만큼 호남의 상징성이 크고요. 호남의 민심이 어떻느냐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민심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을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대세론을 유지했다. 이런 점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보자면 물론 지금은 당내 경선 과정이니까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본 게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와 국민의 후보 그리고 다른 당의 후보가 같이 경쟁을 붙는 본선이라는 게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호남 투표율이 40%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저는 각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 캠프에서 뼈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대장동 의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선거 캠페인으로 얘기해왔던 불안한 후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던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으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만큼 호남의 마음을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얻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보다 더 큰 실망감을 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후보가 본선에 가서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호남의 마음을 얻고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에는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들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호남 경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언론에서는 그 결과만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평론가님께서 이 같은 결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민심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유례 없이 낮았던 투표율 그리고 그 같은 투표율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조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본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지 이 부분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호남은 될 사람을 밀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평론가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호남의 마음을 얻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끝난 것이 아니냐. 호남에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야 그래 우리들의 본고지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으니 내가 부울경,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한번 역전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었는데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결국에는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낙연 후보로서는 경선을 내가 해봤자 이길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화천대유, 이 사건과 관련해선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코끼리야, 다리하고 귀는 나왔지만 지금 곧 몸통이 나올 거야, 나도 들은 얘기가 많아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불안한 후보다, 의혹이 많은 후보다, 그러니까 의혹이 없는 나를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캠페인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새가 불리하다라는 반증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교수님 보시기에 이미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불경 같은 경우에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고, 특히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서울, 경기도, 여기는 이재명 지사의 텃밭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표밭을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불리해 이낙연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씩의 변수가 지금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두관 후보가 어제 전부 경선을 끝내고 난 뒤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2주 전 사퇴할 때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진 않았는데, 이번에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될 사람을 밀어준다라는 똑같은 이미지를 줄 거예요. 나에게 사람이 모이는구나, 내가 역시 이길 후보니까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라는 이미지를 당원들이나 지지층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 여태까지 경쟁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구나. 이재명 지사에서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계속 경선을 치러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혹시 남아있는 다른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박영진 후보, 이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를 하게 될까요? 완주하게 될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는 나는 2등하고 싶어 라고 지금 계속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박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민주당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예요. 나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울경에서 이낙연 후보가 정말 참패 수준의 득표율을 획득을 한다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계속 유지할 만한 동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궁금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대장동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더라면 이재명 지사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서 수도권 등등 경선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긴 한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장동 의학과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도 그랬고요. 이재명 지사에게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일요일, 어제부터 보도가 완전히 지금 바뀌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지금 설명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국면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거든요. 오히려 민영 개발로 가던 것, 비리와 부패가 있는 민영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공영 개발로 바꿔서 그나마 5,500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해왔었는데 그래도 끊임없는 의혹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곽상도 의원 아들권이 나오면서 그런 의혹에서 상당히 벗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거는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를 향했던 시선이 국민의힘과 곽상도 의원과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쏠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혹시 우리 사람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공세를 하고 몰아붙이다 보니까 지금 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한꺼번에 지금 다 뒤집히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또한 그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내부 점검이나 확인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 싸움이 의혹을 가지고 다투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러면 토군 세력이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영 개발이든 아니면 공민영 개발이든 간에 개발을 할 때 그 이익을 특정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는 데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의역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군면을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번 경선 뿐 아니라 본선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제주, 부울경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이재명 지사의 강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의 마음을 일단 얻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불안하지만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냉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한 10%포인트 이상 아주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후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전부까지 합친 득표율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분기점은 10월 3일 발표되는 2차 슈퍼위크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 30여만 표 정도 얻은 상황인데요.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면 거의 지금 74만 표 정도 얻어야 210만 명 정도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4만 표 이상 얻으면 이거는 결선 투표 안 가고도 끝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가로 몇 10만 표를 더 얻게 되면 경기하고 서울에서 아무리 못 얻어도 결선 투표 안 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슈퍼위크에서 결선 투표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 위에 만약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가 그대로 민주당의 대선 눈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9만 명의 선거인단이 이번 2차 슈퍼위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호남 경선에서 봤듯이 투표율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 등등의 실망감이 커서 또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두고 봐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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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